차원축소, 주성분 분석의 시작을 디멘전 리덕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차원축소, 먼저 모터트렌드 매가진에 소개된 여러가지 다양한 마주다, 닷산, 호넷 등 다양한 자동차들의 특성을 우리가 마일 퍼 갤론, 연비죠, 몇 기통 차인지 사이클, 홀스파워 등등 차의 중량, 기어의 개수, 카블레이터 등등으로 여러가지, 11가지 변수를 가지고 자동차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표시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출처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Optimization에서 소개된 분석 내용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차원축소는 고차원의 데이터를 계산하거나 또 시각적으로 분석 또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1차원, 2차원일 때, 3차원까지만 해도 시각적으로 이해가 쉽지만 차원이 7차원, 20차원, 100차원 데이터가 이렇게 많아지면 그러면 시각적 분석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원 데이터의 분포를 가능한 한 한 유지하면서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는 것이 분석에 필수적입니다 요를 위해서 쓰이는 지식이 사실은 행렬의 분해, 행렬의 고유값 분해 또는 행렬의 특이값 분해, 싱글라 밸류 디컴포지션인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초과목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내용은 행렬 A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고유값들, 싱글라 밸류라고 그러는데요 그들과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 싱글라 벡터라고 하는데 이런 행렬 스칼라들과 벡터들로서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차원 축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크기 순으로 쭉 배열한다면 여기서 영향력이 큰 것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차원을 이렇게 전체 M by N 데이터를 다루지 않고 여기에 K by K 작은 사이즈의 행렬로 바꿔서 그래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게 차원 축소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차원 축소를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우리가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nfront Analysis라고 하는데요 보통 PCA라고 부릅니다 이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차원 축소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원 데이터의 분모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저차원 문제로 바꿔주는 것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공분산 행렬 데이터로부터 매트릭스 행렬을 생성하고 이 행렬을 분해해서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행렬로 바꿔서 원래 문제에 대한 리즈너블한 답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PCA는 기존의 변수를 조합하여 서로 연관성이 없는 새로운 변수 즉 Principal Component PC, Principal Component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성분을 PC1 이것이 원 데이터의 분포를 가장 많이 보존하고 또 그다음에 PC2를 구하고 또 그다음 PC3를 구하면서 순서대로 원 데이터의 분포를 표현하는데 앞에 예를 들어 이 세 개의 컴포넌트만 가지고 원 데이터 성질의 약 90%를 보존한다면 그렇다면 의사결정을 할 때 나머지 100개, 200개의 고려 사항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주요 요인들 경영에,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 중요한 PC1, 2, 3만 가지고도 분석을 해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데 무리가 없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PC1, 2, 3만 선택해서 3차원 데이터로 차원을 줄여서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렬은 배웠지만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분산에 대해서는 배웠었죠 공분산에 대해서는 기초과목에서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분산을 배웠으니까 이 랜덤 베리어블 사이에 공분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이 공분산들을 성분으로 하는 그런 공분산 행렬, 시그마를 정의하게 되고 이 시그마 공분산 행렬이 다음과 같이 n분에르 x-transpose a라는 대칭 행렬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 대칭 행렬이 되면 좋은 점이 행렬의 대각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싱글라벨리 디컴포지션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고 싱글라벨리 디컴포지션을 하면서 이 공분산 행렬로부터 얻은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는 더 작은 개수의 새로운 변수들을 이 PCA를 통해서 찾는 것입니다 이걸 랭크 p-reduction이라고 부를 수 있죠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자세히 배우실 거지만 지금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이 시그마가 위와 같이 SVD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순화되게 바뀌어지면 이걸 다시 자세히 보시면 시그마 v는 v 곱하기 이런 스칼라 이런 행렬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 행렬을 컬럼벌로 비교하게 되면 이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게 되고 이 관계식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람다 i가 시그마의 고유값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쓴 vi, 이 v 행렬의 컬럼들이 이 람다 i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됩니다 이 고유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항식의 근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이 고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ax이골 람다 x라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이 고유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시그마 행렬으로부터 우리가 이 고유 값을 구한 이 고유 값들이 바로 이 principal component의 분산을 표현하게 되며 또 이 vi들은 i번째 principal axis를 표현한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배우시게 될 것이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PCA를 하게 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그냥 참고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자세히는 모르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적불학에서 2차 형식을 배우게 되면 이 2차 형식, x-transpose ax를 통해서 저희가 largest eigenvalue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largest eigenvalue를 구하고 두 번째 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second largest eigenvalue를 구하고 하면서 이런 조건을 만드는 이걸 찾는 과정을 옵티마이제이션이라 그러는데 이런 과정들이 이용이 돼서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